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 8일부터 사흘 동안 내린 국지성 집중호우로 양양 5색에 200mm 이상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영동지역 곳곳에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양양 5색 214mm를 비롯해 미시령 186.5mm, 양양 강연 181.5mm, 강릉왕산 177mm, 강릉강문 131.5mm, 삼척 92.5mm 등입니다. 도내 모든 지역의 호우특보는 해제됐으며 영동지역에는 모레까지 2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주택 6채와 주유소 1곳이 침수됐고 농경지 78여 헥타르, 축사와 양봉장 등 1,600제곱미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